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비가 옵니다 오늘은 비가 오는 날 점심 특선 요리 이게 뭐냐 부쌈? 부쌈 해서 지금 점심 먹으러 왔는데요 잡채, 게장, 양념게장 부터 해서 부쌈, 미역국에 반찬 잘 나오죠 이게 이게 점심, 특선이에요 점심 특선 이제 밥만 나오면 되네요 밥만 밥을 안 주네 밥을 밥을 안 주네 밥만 나오면 되나? 이게 무슨 생일도 아닌데 미역국이 나오구요 개인적으로 미역국 좋아하거든요 이게 메인인가봐요 메인 메인 요리 밥만 나오면 되나? 이제 밥을 안 주네 이제 밥만 나오면 되는 거잖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점심 식사 맛있게 드시구요 저도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